과일 좀 구해왔다. 우와! 엄청 배고팠는데! 고마워, 안녕! 나도 기절한 줄 알았는데 밖엔 언제 나왔어?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난 거다. 쫓겨나? 누구한테서? 뭐, 뭐야? 방금 뭐가 날 비해 왔어. 내 말이 맞지? 숲이 초립을 허락하지 않는다. 세상엔 그런 게 어딨어? 누구도 공인될까? justice, 저게 더 나아질 것 같아. 좀 더 나아질 것 같아. 천국이 가르침지 않다.